안녕하세요. BM입니다. Today, we're shooting 생일 콘텐츠. 생일 콘텐츠는 음악 작업을 하는 제가 그래도 좀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일 콘텐츠로 해서 곡 작업을 할 겁니다. 일단 요즘 만드는 것도 좀 몇 개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. 모두들하고, 조금 더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제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제일 좋은 시간. 그리고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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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고 너무 즐거웠고 회사에서 밥 사주기로 해가지고 저는 맛있는 스테키즈 먹으러 갈 건데 함께 가시죠. 뭐가 제일 맛있어? 한번 먹방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먹방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제 고향이 미국인데 이렇게 고향의 느낌을 볼 수 있게 스테이크집으로 왔습니다. 스테이크가 안 나왔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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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어때요? 지금 느끼고 있어 내 근육으로 지금 가는 거 오 마이 그네스 소고기 많이 먹으면 남성으로만 다시 올라오거든요 I feel like a man right now 맛있는데요? I'm so full right now but I'm gonna eat this last tomahawk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솔직히 말해요 겁나게 입이에요 와 이빨 진짜 좋으시다 동플레임 윗더 보일 동플레임 윗더 보일 와 밥 진짜 너무 맛있게 먹어보여 저는 이제 아이스크림 기다리고 있어요 미쳤어 대박이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매크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와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대박이네 너무 맛있겠다 우리 먹자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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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아우 싱거 그리고 사진 REACITE 사진ậy 생일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진짜 맛있어 너랑 아이스크림이랑 한 입 같이 먹으면 한상 평균 두stellar 보이는 뚱하기 Minh 체리こ 이야 진짜 달다 미쳤는데? 너무 맛있는데? 오늘만큼은 먹어도 맛있어